대박이야 초코스톱몬드 그 야 이거 맛있겠는데? 아 이거 뭐야 이거 애기 없어졌어 와 대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와 대박 와 이거 탕후루보다 더 대박이야 많이 먹어 우리 얘들아 많이 먹어 아 귀여워 맛있어? 맛있어? 진짜 맛있게 먹는다 맛있겠다 어 잠깐만 진혜성씨 오치를 하나씩 드세요 잠깐만 가만있어봐 그게 뭡니까 지금? 그거 좀 들어보세요 진혜성씨 몇 개 드신 거예요? 짧으신 거예요 6개 빵에 6개 벌써 그렇게 먹었습니다 대성이가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먹었다 진짜 진짜